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는 창원용원의시장입니다 설 제목을 맞이하여 손님들이 많이 왔네요 가자면 이런건 어떻게 해요? 어떤거에요? 이런건 많아요 여기 사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또 왔는데 이거는 많아요 이거 많아요 제가 몰랐는데 똑같습니다 말고 들어쐬게요 샵 샵 사갈 관람에도 봄하려면 진짜bec Cari ieten 물 먹기 어휴 이거 싱싱한 물 먹기가 지금 어휴 오이구 크다 대구는 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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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를 많이 늘어놨네요 어휴 진짜 크다 싱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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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해 한다 싱싱한 싱싱한 토요일이라 사람들도 많이들 봤네요. 아잼이 말린거, 당근조, 생물, 생선이 많기도 많네. 아잼이 말린거, 생선이 많네. 아잼이 말린거, 생선이 많네. 아잼이 말린거, 생선이 많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야아이구 로프에다가 곰소지 좋다 전창고놈이 볶음밥이 다 있네요 고춧가루 로펌 고춧가루 한국보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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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기는 한근이에요? 그렇지요. 요는 한근.. 반팔짱 한개? 예 맛있나봐요 맛있다 쟈니 뱀은 뭐 물어보고 응? 뱀은 물어보고 상큼은 됩니까? 쟈니 쟈니 오늘 쌍알은 먹어도 맛있거든요 사장님 쌍이소요 우리 요즘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유튜브 찍고 있어요 방글북 나갑니다 그래야 다음 또 오지 3만 얼마라고요? 3만원 3만 4천원 드릴게요 여기요 3만원 여기입니다 아 네 zes 리 teach 리 리 리 리 리 e 리 이게 대구 말림이네 대구 말림 대구 말림 대구 말림 대구 링크 콩나물를으로으로ъ 고춧가루 고춧가루 쇼집앤이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